자고 있는 거지? 눈 뜨고 자는 거야? 어떡합? 돌꼬박 돌꼬비 돌꼭 돌꼬박 여보세요 여기가 그래 너가 온 곳이 그런 곳이야 내 손바닥만 한 거를 인증해놔야지 돌꼬박 너 둘째야 이 바보야 여기야 여기 콕콕 어쩔 거야 이거 너 밥 한 번 먹으면 너 왜 자꾸 백스텝 하냐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마이클 제꼽 내가 이럴줄 알았어 팔팔 걔는 거 당분간 나 한 두 달 동안 안 올게 하하하하 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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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워 작고 소중하네 되게 커보인다 사진으로 보이던데 저희 맛박하고 저 등만 안 밀어놨으면 너무 이뻤을텐데 그 애교를 왜? 이 맛박도 보니까 저 세상에 이 기준발아야 아유 아유 귀찮아 다팠어 세모야 세모 이쁘긴 겁나 이쁘다 배꼽에도 엄마 이런 소리나 있었던 거 같아 그럼 그치? 뀨 뀨 거렸지? 응 다팠어 다팠어 이리 와 올 수 있어 올 수 있어 난 그런거 몰라요 또또 백스텝 또또 백스텝 무서워서 아이고 걸어봐 바이바이 잘 오네 코 딱 좀 말려가지고 응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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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옛날 배꼽이 똑같네 응 아이고 아이고 왔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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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가 어딜가 미끄러어 미끄러 으흐흐흐 으흐흐 이거 지금 몇 겨울 될때 지금 50일 야 근데 원래 2개월 지난 다음에 데려와야 맞아 저기 된다고 그러더라 관리를 지금 그래서 엄청 잘해줘야 돼 엄청 잘해줘야 돼 야 이거 완전 인형 같다 야 응 야 얘 털을 누가 이렇게 예쁘게 갖겼대? 거기서 이렇게 깐나니를 야 진짜 예쁘게 갖겼네 완전히 이거 뭐 응 완전 귀엽죠? 어허 어허 아이고 아이고 어 알았어 알았어 왜 이제 봐 일루와 일루와 잘 걷네 이제 좀 아까보다 아이고 또 텍스트 응 응 응 응 응 물려나 응 아이쿠아이쿠 또 일어나 또 일어나 또 일어나 안 돼 초코비 일루와 어구구구구 왜 길을 만들어줬는데 글루와 고래 초코비 창 찌잘 찌잘 아이쿠아 무슨